아버지 하나님의 복지하시고 사랑하시고 성령의 강화감동을 하시니 오늘 이 대림절 특제주의를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또한 저희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다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경으로 결단하고 또한 세상에 나와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물물이 위해와 그 가정 가정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.